니가 나야라 요즘 아무 부러울 게 없잖아 이 물이 엄청 많아지게 나 이런 물이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딱 꼬마마들 말고 손이 필요해? 나 보고 가? 보고 가 진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혹시 다이나믹 듀오가 출발한다는 찜질방 맞나요? 네 맞습니다 저 혹시 여기 최자씨 자주 오시죠? 네 그럼 혹시 최자씨 어때요? 유혈씨도 오신 적 있나요? 그 양반은 딱 한 번 오셨었는데 같은 남자로서 뭐라 그래야 되나? 경혜심을 느낀다고 그러나? 그리고 최자씨보다 더함은 더했지 못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한 번 봐도 기억이 날 정도니까 아우 그리고 또 여기 저희 단골이에요 최자씨 여기 와 계시거든요 최자씨 오셨어요 여기 저기 주무시네 지금 단골 손님이에요 저희 네 최자? 네 저 부르셨어요? 최자 응? 힙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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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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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살 맞죠? 귀여워 아빠 보고 싶었죠? 뽀뽀 그래 우리 딸 몇 살? 몇 살 정확히 몇 살? 몇 살 그래 그래 우리 딸 이거 먹고 있어 아빠 이래야 되니까 이거 먹으면서 조금만 여기서 놀고 있죠 알았지? 최자씨 네 오늘 때 밀고 가실 거죠? 밀어야죠 아 다